오오오오오오! 나와요! 형! 저기 맞네! 다 나왔다! Welcom to Korea! Belcom to Korea! 와...가이스! 와...진짜 나오네! Welcom to Korea! 젠장은? Look at the hair. Are you guys tired? Found a trip. Yeah, good.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이에 되는 해외 첫 애들 가면 일단 머리를 받게. 지금 받은 머리 스타일이 장난 아니에요. 아, 다 이게. 아, 다 이게. 오, 마크스. 오, 마크스. 야, 땡큐. 이 스테인리스. 오, 조그마한데 안 밀려. 일단 지금까지는 저 엔필드 선수가 가장 노렸대예요. 한국에서 모르니까 반갑네 진짜. 고맙습니다. 잘 들어온. 이 정보는 첼시아 로버 버스. 한국인. 좋습니다. 에이, 첼시아 로버 버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러시아 카메라, 여기 그들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들은 이기전을 못 봤는데 그들은 이기전을 못 봤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이렇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춤추는 거 같아. 몸 부르고 있어, 몸 부르고 있어. 체력이 장난 아니네. 완전 흥대마왕이야, 흥대마왕. 저는 걱정했거든. 비행기 오리통만 가고 막 힘들텐데. 아니구나. 1, 2, 3. 1,2,3 하다! WE THE RO؟ 하다! WE THE RO?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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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你是 바디 Gaming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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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회장님하고 제가 좀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스카이워커스랑 배구단이 구단 주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꿈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그 체육관을 내주셨어요. 그들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렛츠고! 아이고, 야, 박이사! 아유, 흉내려주세요. 아, 형님! 럭키! 아, 피자! 야! 나이스 너희! 나이스 너희! 나이스 너희! 도우! 아, 마이클! 아, 우리 스타디지 디렉터! 나이스! 아, 릴리야! 아, 릴리야! 아, 릴리야! 야! 아, 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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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네? 박윤호 님! 김수로 님! 원, 투, 쓰리! 샤시! 러브! 오케이! 스카이 릅커스! 파이팅! 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형, 우리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와 도 돼요! 는 많이 흠고 들어가게 이 수제.. 네, 네! 메ám에 들어오셔서 됩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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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키가 엄청 크시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98입니다. 198이요? 케빈! 스타빈 하나. 스타빈 하나. 케빈! 두 가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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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무덤을 탔어. 본인이 무덤을 탔어. 본인이 무덤을 탔어. 본인이 무덤을 탔어. 너무 무서워. 더 좋은 사진이 있구나. 누구 있어? 브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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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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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저렇게 캡슐 같은 걸로 엘리베이터를. 저희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훈련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시하는 것 같아요. 감시. 감시 아닌 감시죠. 훈련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아우. 맞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굉장히 저희가 자랑하는 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여기 위에. 돔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아 이게 열려요? 네. 네.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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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열리네 이거. 와우. 와우.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오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이렇게 라이트 불빛을 안 켜고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영광으로. 네 네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와우. 하늘이 진짜 맙다. 와우. 와우. 멋지네요. 진짜 멋지네요.